현재 포켓몬 세계는 굉장히 다양한 포켓몬들이 존재합니다. 피카츄, 이블 같은 커요미 포켓몬부터 무기야, 리저몬같이 간직폭발하는 멋있는 포켓몬 하지만 오늘은 동심 파괴 그 자체에 무서운 포켓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상형 월드컵 컨텐츠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동심 파괴 무섭고 공포스러운 포켓몬 월드컵 현재 제가 카드로 제대로 포켓몬에 입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모르는 포켓몬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포스러운 포켓몬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칼라마네로 카드 뽑을 때 일반 카드로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기괴하게 생겨가지고 뭔가 까마귀 같기도 하고 얘가 몸포켓몬인가 했는데 최면수를 쓰는 녀석이네요. 사람한테 걸어가지고 자기 맘대로 조종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칼라마네로가 모든 인간들에게 최면수를 걸어서 지구 정복 가능하겠는데 고스트의 진화형이죠. 벽을 통과하며 어디든 모습을 드러내는 무서운 악령입니다. 어 근데 이런 괴담이 또 있군요. 고스트가 혓바닥을 핥게 되면은 그 대상은 몸이 약해져가지고 죽음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네요. 이게 보라시티에서 등장하는 포켓몬인데 보라시티 하면 또 괴담의 도시잖아요. 아 근데 무섭다. 무섭다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저는 고스트로 갈게요. 칼라마네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면수만 쓰지만 고스트는 진짜 말 그대로 잘못도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 데스판 얘는 또 뭐냐? 와 완전 처음 보는 포켓몬이네. 그림자 같은 몸을 만지면 절대 안 된다. 그림에 새겨진 무서운 기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심한살이 가시에 찔리면 먼저 절이기 시작하며 이윽고 마구 굵고 싶을 정도의 가려움에 고통받는다. 공격하면은 이게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진짜 동심 파괴 그 자첸데? 공포로 따지면 데스판도 무섭지 않나?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얘를 만졌는데 얘에 관련된 무서운 귀신들이 보이나거나 괴물이 등장한다거나 어 데스판으로 갈게요. 눈녀아! 어? 눈녀아도 많이 봤는데? 오 이건데 얘는 좀 귀엽게 생겼다고 했는데 얘가 뭐가 있어요? 마음에 든 인간과 포켓몬을 냉기로 얼린... 오구... 보금자리에 가져가서 장색을 한다고요? 이런 끔찍한 녀석이 있나? 너 마음에 들었어. 내 피규어가 되라. 아! 이렇게 얼려져가지고 그냥 평생 갇힌다는 거잖아요. 자 다음은 모래성이다. 뭔가 이러면 굉장히 대충 지는 듯한 포켓몬인데 얘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성 아래에는 전기가 빨려서 바싹 말라버린 자들의 뼈가 되는... 시체들의 성이야 이게? 헐! 이 동글동글한 성 느낌하고는 완전 정반대인데? 저는 모래성이다. 어 시체... 자 데스마스... 지금 제가 실제 도감 설정을 보고 있는데 무덤에 매장된 사람의 영혼이 포켓몬으로 변했다. 실제 설정이야 이거! 뭔데? 뇌피셜이 아니었어. 아! 아 잠깐만! 설정 읽어야 되는데. 자 다음. 이분검! 너는 누가 봐도 굉장히 커요한 외모를 갖고 있는 포켓몬인데 너는 뭔 설정 있니? 동료끼리 서로 껴안는 버릇이 있다. 그 힘 때문에 척주가 부러져서 세상을 떠나는 트레이너도 많다. 이거 흡사 허기허기 아니에요? 어... 이분검은 악의는 없지만 시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가끔 금지. 고디모아젤. 별의 움직임에서 미래를 읽는데요. 트레이너의 수명을 알게 된 고디모아젤은 부르지르며 슬퍼한다고 합니다. 오! 약간 예언가 타입의 얘 자체는 무섭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분검. 산 호르곤 얘는 딱 봐도 무섭게 생겼다. 어째해. 유령산호초야? 혼을 감싸는 영체의 몸은 주의가 필요하다. 만지면 돌처럼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 얘를 만지게 되는 순간 그대로 몸이 딱 석화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네. 자 다음은 껍질문. 이게 도대체 뭔가요? 위에 달려있는 거? 이거 뭐 천사림 같은 거예요? 등에 또 구멍이 나있대요. 그 구멍을 쳐다보면 내 영혼이 그대로 쭉 빨려가버린대. 이야 이게 실제로 이런 다크한 설정에 포켓몬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원래 포켓몬은 우리는 모두 친구 하는 그런 하하호호 밝은 분위기의 세계인데 저는 영혼을 빨리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보자. 포트데스. 화가 나면 차로 된 몸을 상대 입으로 날려버린다. 차를 마시면 어 몸이 잔뜩 떨린다는 거죠. 무음 아직은 저주의 말을 중얼거리며 심한 두통이나 무서운 환상을 보여줘서 괴롭힌다. 저주를 거는 게 좀 더 무서울 것 같아. 다음 조로아 어 얘는 그 조로아 그 진화전 아니야? 어 얘는 좀 멋있는 포켓몬이었는데 평소에 수다스러운 아이가 과묵해졌다면 조로아가 둔갑한 것일지도 보인다. 어 약간 그 뭐 도플갱어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나 본데 샹델라 아 얘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퓨저나치에서 오지게 봐가지고 자 샹델라의 괴상한 불꽃으로 태워진 영혼은 달꽃을 잃고 이승을 영혼이 헤맨다. 영혼이 귀신인 채로 돌아다녀야 돼? 어우 무새 저는 샹델라 마기라스 어? 마기라스가 왜? 파괴광선 겁나 멋있는 포켓몬인데 너 뭔데? 앞길에 산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집이 있으면 파괴하는 걸어다니는 제 포켓몬이다. 말 그대로 얘가 딱 생긴 게 고질라처럼 생겼거든요? 파괴왕 그 자체네요. 아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마기라스를 보게 되면은 즉시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깜깜이 보선 눈동자 아 맞아. 얘는 좀 눈깔이 보석 눈깔이라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보석 눈동자가 수상하게 빛날 때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다. 아니 왜 자꾸 영혼을 빼앗고 불태우고 못 죽여서 안달이야 이거. 그래도 파괴왕 마기라스는 못 비빌 것 같아. 이거는 한두 명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야. 드레카미 사는 해역의 길을 잘못 든 배는 두 번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브리무 858번 숲의 마녀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소란을 피우면 촉수의 손톱에 찍 난 이게 무서운 게 약간 대놓고 무서운 포켓몬보다는 뭔가 굉장히 좀 얌전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뒤에 촉수로 막 갈갈이 찍긴다는 이 설정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데로트 얘는 딱 봐도 약간 나쁜 포켓몬처럼 생겼는데? 숲을 망치는 자를 먹어버린다는 아 사실상 숲의 수호자네요. 마 쉐이드 버섯 포켓몬인데요? 한밤중에 마 쉐이드가 사는 숲에 간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상한 빛에 유인되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된다. 이상한 대로 끌고 가나 봐. 밤길 마 쉐이드 조심하세요 여러분. 둥실라이드 땅거미가 진 후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저세상으로 끌려간다. 아니 왜 다 이 포켓몬들은 만나면 죽는 거야.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저세상으로 데려간다고 한다. 흔들풍선. 아 그럼 풍선이가 둥실라이드로 진한 거구나. 모양이 딱. 그러면 진화 형태로 갈게요. 아 레전드 나왔다. 고우스처럼 생겼는데 고우스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푸테라 화석 푸테라인데 화석 자체가 막 돌아다닌다는 거잖아 얘네 하나하나가 다 포켓몬인 겁니다 버그 포켓몬이래요 1세대에서 버그 또는 치트를 써야만 만날 수 있는 포켓몬이래요 이 녀석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괴담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실제 괴담하고 관련은 없고 데이터화되어 있는 안쓰는 포켓몬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알아보든가 할게요 펌킨인 보통 으스스한 애들이 고스트타입이랑 독타입 애들이 많네요 마몽룡 얘는 델로트 진화전인가 그런거 같은데 다크팻이다 버려진 인형에 원념이 기다려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를 찾아내 복수할 셈이다 다크팻 인형 포켓몬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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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그거 아니야 느낌이 약간 다 카툰캔 느낌이네 아 우츠보트와 입지트 얘같은 경우에는 그 파리지오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츠보트한테 딱 잡아먹히면 으그 안에서 녹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입지트 굉장히 커요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뒤에 이 무시무시한 우츠보트랑 비슷한 느낌의 느닷없이 큰 턱으로 통째로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 귀엽지 하고 방심시킨 다음에 그대로 가툰캔 입지트 어 조로아크네 571번 원수의 숨통을 노린다고 합니다 어 턱구리? 맞아 턱구리 그 뼈다귀의 정체가 궁금했는데 뼈다귀로 때리면은 저주의 불꽃이 옮겨붙어서 뭐야 이거 흡사 나루토의 아마테라스 절대 꺼지지 않는 불꽃 턱구리 불꽃에 닿으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불타는 거야 자 다음은 탱그릴인데요 베일같은 손발을 휘감아가지고 마비시킨 다음에 98,000미터 치매로 데려간대요 가기 전에 이제 숨막혀서 죽겄다 탱그릴 벌레는 거의 죽은 상태고요 본체는 등의 버섯이다 어 파라섹트가 이런 설정이 있었어요? 버섯이 살아있는 거고 벌레는 조종을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 야 이거 끔찍한데? 네이티오와 골루그 둘 다 좀 어디 유적지에서 나올 듯한 미스테리한 느낌의 포켓몬인데 네이티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이유가 미래의 예지로 알아낸 무시무시한 사건을 두려워하고 있다? 얘도 예지 포켓몬이네요 골루그는 얘도 파괴형이네요 이 가슴에 있는 봉이 풀리면은 무작정 날뛴다고 합니다 어 파괴형 마르기라스랑 같이 붙여놔야겠는데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 이거 그래도 미스테리한 느낌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이 무표정한 느낌으로 가만히 있는 네이티오가 훨씬 무서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야누와루몽 얜데 얘는 제가 좀 생긴게 이상해가지고 기억이 나거든요 수명이 다해가는 자의 곁에 나타나 영혼을 황천으로 이끈다 얘는 저승사자는 한마디로 드물게 실수로 수명이 남은 자의 영혼을 데려가기도 한다? 여러분 잠잘때 야누와루몽 조심하세요 얘가 실수로 나 데리고 가면 나 그대로 그냥 황천행인거 아니야 데스니칸 다가간 사람을 미라로 만든다는 소문이 있대요 어 따라큐 나왔다 근본 미스테리 정체불명이에요 이게 그냥 피카츄의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얼굴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진짜 눈은 요 몸통쪽에 있습니다 요게 눈이래요 근데 막상 또 따라큐의 이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없대요 누더기 속을 본 어떤 학자는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쇼크사를 해버렸습니다 이 따라큐의 안을 절대 보면 안된다는거야? 허어 여러분들 따라큐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64강 한강씩 다 봤구요 뭐 여기서 결승까지 가는건 크게 의미 없을것 같고 랭킹이나 한번 봅시다 아 역시 제 예상대로 미싱노가 게임에 실제 있었던 그 공식 미스테리의 버그 포켓몬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위를 했네요 2위는 또 따라큐 어 역시 예상한대로 갔네요 파락셋트가 진짜 의여서 이거 처음만 설정이에요 사실 이게 살아있는거는 버섯이 진짜라는거 동심 파괴 제대로 당해버렸어 첫 번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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